이렇게 우리 결산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조차 밀정이 있느니 없느니 또 친일파가 있느니 없느니 그리고 독도를 지우니 많이 끊임없이 이렇게 정쟁으로 또 친일 프레임만 남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.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.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.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김문수 장관님 이 전문 부정하십니까? 저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우리 헌법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 간에 동의하십니까? 우리 장관님 저는 뭐 식민지배가 정당한 정도가 부당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라고 이미 되어 있고요. 식민지배의 그 고통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우리 김문수 장관께서 제가 환노위원으로서 청문회장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서슬이 퍼럴 때 노동운동 하시고 민주화운동 하신 분이 저는 일제시대로 만약에 이분 돌아가신다 그러면 저는 항인운동 하셨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질의 시간이니까 좀 들어봐 주십시오.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반원법 반국가적 인사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. Lev кровi Lev 손산